맥시가 요즘 가장 빠져있는 음식은? 음식이요? 유언니 요즘 풀밖에 안 먹던데? 자부에서 부터 아 그거 빡이요? 아 그거 생각나는 거 있어 빠져있는 음식은 사실 없고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있는데 그거 아까 제가 인터뷰 때 얘기했어요 처음 시켜드렸어요 아 인터뷰도 얘기했다고? 잠깐만! 내가 맞출 수 있어 아니 근데 몇 글자야? 인터뷰를 같이 했나요? 누구? 네 글자 어? 나랑 먹었던 거야? 아니야 아니야 혼자 먹었어요 참고로 어디가서? 집에서 만들어서? 응 아 만들어서? 이거는 음식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힌트 줄게 이거 딱 힌트 주고 5초에 바로 정답 쓰셔야 돼요 걸그룹 멤버의 이름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지 뭐지 걸그룹 이름이 기억이 안나서 내가 할 줄 알잖아 그럼 맞아 맞아 땡땡땡땡 난 들었지? 난 잠깐 있지 내가 들었어 다 5 다 다 2 2 공개 맞아 메신지 정답은 고은 정식입니다 뭐야 나 스파게티인 줄 알았어 스파게티 최근에 먹은 적도 없는데요? 나 고은인지 고은인지 본 적도 없어요 에스파 해가지고 스파게티 걸그룹이라고 걸그룹이라고 콜라 파워